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만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방신기 공연을 꼭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 또 보러 가야지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열정을 보여드리고 싶고요.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항상 초심일치 않은 동방신기 되겠습니다. 예전부터 그런 멘트가 따라왔었고 그랬는데 항상 새로운 시작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동방신기만의 색깔을 그려나갈 텐데 옛날에는 하나의 색깔이었다면 여러 가지 색깔로 그 다음에 예전에는 저희 팬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. 라고 표현을 했다면 이제는 계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. 달려가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우리 형이 저희 윤호 형이 이제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새로운 저희 둘한테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오늘이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그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와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